The letter A in the word, bet stands for the short A sound. Bet에 있는, bet에 있는, letter A는, letter A는 짧은 A 사운드를 나타낸다. Bet, 짧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the letter A, E in the word, cake stands for the long A sound. 그 A와 E가 이렇게 같이 있으면, 이 A는 사운드가 길게 나온다는 거. Cake, cake 이렇게 A가 길게 나요. Write the word from the box and names its picture. 적으세요, 단어를. 그 이것들이 의미하는 단어를. Gate, 문, 입구, 램프. 등, 말 그대로 그 램프를 말하죠. 불 말이에요, 불, 전등. Rake, 갈퀴를 말하는데, 이 농기구를 얘기해요. 이게 뭐라 해야지, 갈고리 모양처럼 생긴 삽을 얘기해요. 백, 가방, 백, 백이고, 백, 등, cat, 모자, cape, 망토를 의미해요. snake, 램프, 램프, 모자네요. cat, 갈퀴, 갈고리 모양의 농기구는 뭐라 그랬죠? break, 램프, 램프, 방뚜, 케잎, 등은 말. 나머지는 각자 한번 해보시고.